부산 불교연합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축제를 앞두고 부산시민공원 사랑채 미로 전시실에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전시실에는 모란과 연꽃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지화작품과 각 사찰 불자들이 만든 다양한 전통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산 BBS 사진가 회원들의 불교 사진도 전시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편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오는 4월 28일 송상현 광장에서 연등문화재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